21세기는 즉석에서 썰을 잘 푸는 사람들이 각광받는 시대이다. 유튜브로 상징되는 아가리들의 전성시대이다. 요즘은 대갈통은 나빠도 된단다. 머리는 떨어져도 빅마우스의 아가리만 잘 놀리면 출세하는 시대다. 수천 년 동안 각광받던 머리 좋은 대갈통들의 시대는 저물고 서른받던 아가리들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철학자, 사상가와 작가들의 머리 좋은 대갈통 시대는 가고 어디서나 마구 짓는 아가리들의 시대가 왔다. 대갈통보다 아가리가 좋은 것이 축복받는 시대이다. 대갈통은 나빠도 하여튼 빅마우스 아가리만 잘 놀리면 된단다. 그런 면에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홍보를 더 잘한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알릴 수 있고 자신의 실수를 감출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도 말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유능하게 보이지 않던가.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잘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있는가. 디지털 시대는 말로 먹고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말 잘해서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시킬 가능성도 그만큼 많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각종 기획회에, 세일즈 프로모션 등 상대를 설득시켜야 할 기회는 무수히 많다. 그 많은 설득의 기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말이다. 대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나 영업 실적이 좋은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한다는 것이다. 조이 있게 말하고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내고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 상대를 설득시키는 능력만 갖춘다면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셋째, 말 잘하는 사람은 휴먼 네트워크를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가 많다. 우리는 무수한 휴먼 네트워크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말 잘못하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휴먼 네트워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받는 데에는 말 잘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 넷째, 말 잘하는 사람은 메스미디어에 노출될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같은 능력의 의사라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방송에서 말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의사는 그 후로 대기환자 수도 늘어나고 당연히 몸값도 오른다. 단지 메스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몇 배는 더 커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꼭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만 메스미디어에 노출되는가? 아니다. 최고 전문가보다는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노출된다. 바로 메스미디어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전문가들이라서 그렇다. 다섯째, 말 잘하는 사람은 강단에 설 기회도 그만큼 많다. 강단이라고 해서 대학 강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기업 특강이나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로도 선호된다.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남들과 나누는 기회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남들에게도 유용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기회는 자신에게 새로운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강단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자신의 경력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대학 강단에서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